그럼 게스를, 게스를 텄어요? 전 가스는 안 텄어요. 게스는 왜 안 텄어요? 저는... 약간 가족 앞에서도 아직... 아, 아직까지 너무 부끄러워요? 가족 앞에서도 그래요? 채연 이미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제 냄새를 들키고 싶지 않아요. 잘 때 조심해, 잘 때 조심해. 그래서 잘 때 몸의 시계 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몸의 시계 끼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소리는 이미 끝났어. 아니, 그러면 우리 방송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막 가스가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자고. 아,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이게 안에서 깨져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안에서 깨져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정수님은 속박. 속박, 몰라, 속박.